아유, 행복해 보인다, 김, 그래도. 아유, 아주 그냥, 아주. 이름? 하수진이요. 35살이요. 경상도에서 왔네요. 뭐예요? 작업치료사, 요양원에서요. 저는 이지훈입니다. 몇 살? 39살이고요. 제조업체에서 영업 일하고 있습니다. 서울말 같으면서도 각사는 경상도가 나왔네요. 어디서 왔어요? 경북 어디? 고령. 고령. 얘 부부지? 네. 8년? 8년. 자, 무슨 일 때문에 왔어? 내가 셋째를 놓고 싶은데, 신랑이 동의를 안 해줘서. 셋째? 지금도 금술이 너무 좋아 보인다. 근데 동의를 안 해줘서, 지금 한번 물어보러 왔어요. 셋째를 갖고 싶은 이유는? 딸을 놓고 싶어서. 아들 둘이구나. 딸을 놓고 싶어서. 아들 둘이구나. 나도, 똑같아 나도 진짜로. 근데 또 아들이 있어도. 그랬는데, 그리고 셋째 아들은 괜찮을 것 같아서. 이만 딸이면 좋긴 좋은데. 그러면 부모님들한테는 얘기를 안 해봤고? 네. 어른들한테는. 부모님께서는 더 이상 낳지 말라고. 그렇지. 지금들어 하니까. 그러니까 물어볼 데가 없네. 그래서 저희가 점집도 가보고, 혹시 셋째 딸이 있는지 물어봤는데, 애매모호하게 막 대답이. 점집에서는 사실 50대 50이거든. 딸이랑 아들은. 네. 네. 중요한 게 이제, 우리가 너네 셋째를 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, 너네 우리가 얘기하면 하는 대로 할까요? 한다고 약속했어요. 진짜로? 네. 너 되게 자신 있나 본데. 우리가 나라 고를 거라고. 아니, 굳지 말라고 얘기 안 하실 거잖아. 나라 고를 거라고 자신 있게. 나는 내 생각은 확실히 지금 정해져 있는데. 나는 가졌으면 좋겠어. 지금 우리 전에 약속했거든요. 왜냐하면 그게 내 생각인 거야. 사실 부모는 그렇더라고. 우리 아내도 여력만 되면, 정말 딸 하나 있었으면. 근데 아빠한테는 딸이 있으면, 엄마는 그렇지만 되게 좋긴 한데. 형편은 어떠냐, 지금 둘이.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. 아빠가 머리가. 하나 더 낳고 하는데, 지장은 없고? 네, 큰 사치를 하는 게 아니라서 충분히. 야, 근데 엄마도 대단하다. 사실 육아하면 너무 힘들어서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. 그래서 제가 감당을 하고, 놓고 좀 잘 키우고 싶은데. 신랑이 더 이상 안 놓으려고 하니까. 그럼 넌 왜 반대하는 거야? 우리 지훈이는. 지금도 힘들어? 네. 그거 좀 아빠 입장에서. 아이가 몇 살 몇 살이지? 일곱 살, 여섯 살이요. 여년생입니다. 초육 때문에 아예 손을 놔도 돼요. 우리 아들 둘인데. 단심이 없어요. 아빠한테 일단은. 그럴 거 같아. 자기들 하는 일만 하고.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. 막내를 또 보는 것도 바로 그러면 조금 뭐. 그게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는 게. 정관 수술한 지 5년. 5년 차거든요, 올해가. 아, 수술을 했어? 이게 이제 5년 안에 풀어야지. 임신 확률이 높다고. 올해가 이제 딱 오래 안 하면 이제 끝이거든요. 풀려면 오래 풀어야 되네? 네, 오래 풀어야 돼요. 10월 전에는 풀어야 돼요. 여기서 풀고 가. 왜? 네가 수술해 주게? 뭐 대충 끊으면 되는 거 아니야? 뭐가 제일 힘든데? 빨리 얘기해 봐봐. 개인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. 거의 뭐 없다고 봐야죠. 그렇지, 그렇지. 그다음에 이제 지금 있는 애들한테도 좀. 저희 맞벌이다 보니까 잘 못 해 주는 것 같아서. 아빠로서 좀 미안하고. 네, 아무래도 하나 더 생기면 이제 깐난쟁이 또 생기면 애들한테 좀 수월해질 것 같고요. 얘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. 너 좀 힘들지? 네, 그동안 좀 힘들었습니다. 네, 그동안 좀 힘들었습니다. 네, 그동안 좀 힘들었습니다. 그거 봐. 얘가 보니까 지금 표정이 이 정도까지 아까부터 표정이 안 좋은 거는. 할게. 힘들다라는 얘기거든. 근데 난 그건 이해가 돼요. 왜냐하면 뭐 무조건 나면 내가 감당하고 내가 볼 테니까 당신은 뭐. 근데 그게 그렇지 않지. 아빠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. 일곱 살, 여섯 살 에너지 넘치고. 엄청 놀아줘야 되고 지금 둘만 보기도. 너무 힘들고 솔직히 약간 너 그런 생각까지 주말에 좀 쉬고 싶은데. 애들하고 같이 있고 이러느라고 한번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. 너 그런 마음이 있지? 사실 뭐 볼링도 치고 싶고 스크린 골프도 치고 싶고. 뭐 수영도 다니고 싶지만 애들이 너무 어리니까. 뭐 이제 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. 엄청 아빠 찾을 나이야 지금. 그래서 이제 같이 놀아주려고 하고 있고요. 조금만 더 참으면 지네들도 친구들하고 놀 거고. 그러니까. 초등학교 6학년 돼서 이제 아빠한테도 좀 관심이 없나 싶은데. 막내가 다시 이 나이가 돼가지고 또. 맨날 걔랑 놀아. 그러니까 얘가 볼 때는 그 생각을 하면 아찔한 거예요. 아니 너. 너 상의 없이 다음 주에 얘 저기 그 수술 예약했다고?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는 건 우리가 무조건 나라고 그럴 줄 알고. 자신 있게 데리고 온 걸 거 같아 내가. 나는 원래 기본 방침은. 그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도 좋다는 게 내 기본이야. 기본적인 내 생각인데. 오늘 지훈이 처음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의 표정이 나를 움직였어.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좀 우리 지훈이 얘기도 들어줬으면 하는 게 내 생각이야. 내 시간이 사라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보여. 이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마 부부 사이에 트러블이 생길 거야. 나는 뭐지? 내 인생은? 나는 그냥 애보로 태어난 사람인가? 이런 생각이 들다 보면 누구를 원망하겠니? 저를. 나는 낳기 싫다고 했는데 네가 억지로 낳자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더 힘들어졌어. 그러면 그 원망이 너한테 가. 그러면 그 원망이 너한테 가다 보면 점점점점 부부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는 거야. 그걸 걱정하는 거야. 내가 얘기하는 거는. 그리고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지훈이의 50대를 생각해보면 다 큰 아이들을 봤을 때. 그때 아내 말을 들어서 힘들긴 했지만. 뭐 그런 또 성취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. 조심스럽게 하겠는데 네 표정을 봤을 때. 나도 100% 뭐라고는 얘기 못하겠어. 진짜 웬만하면은. 웬만하면은 내가. 나도 원래는 나라고 그러려고 그랬어. 지금 네 남편 표정 좀 봐. 그래가지고. 얘가 아니 즐거운 가정에서 온 애가. 네. 이렇게 좀 이 정도 표정이면 이건 안 돼. 그리고 우리 수진이 아내가 고집 부리고 조금 막 이런 스타일은 아닐 것 같아.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는 충분히 들어줄 생각도 있다라고 해서 온 거기 때문에. 이것 때문에 뭐 다투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. 아직 없는 아이보다도. 지금 네 옆에 있는 남편을 더 챙기라고. 예약한 거니까. 지훈이 일단 가서 컨디션 좀 체크해보고. 잘 묶여 있는지. 매듭법이 어떤지도 한번 보고. 하여튼. 우리가 이렇다 이렇다 누구 편을 들어주기보다. 아까도 우리 손녀가 좋은 얘기인 거. 내 옆에 있는 사람. 지금 현재 있는 아이한테 더. 사랑을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. 라는 생각. 그리고 기회가 되고. 어느 순간 또 인연이 되면. 우리한테 소중한 셋째가 생기지 않을까. 라는 생각. 자 이거 아내가 뽑아봐. 그러면 아내가. 아내가 원하는 거니까. 우와. 명쾌한 밥을 주소소. 이야. 나으라 연관이야. 나으라 연관이야. 아니 아니야. 가짜 이건. 다 가짜야. 가짜잖아.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. 굉장히 애매한 게 나왔네. 가짜야. 그러니까 비뇨기과 가면 가짜로 묶여 있을 수 있어. 그걸 체크하러 가라는 얘기야. 본인도 모르게. 자긴 가라는 거지. 플렉스 하라는 얘기인데. 좋은 말씀이시죠. 스트레스 받지 말고.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지. 안녕히 계세요. 잘 봐. 딸 그러니까 나도 똑같아요. 나도. 그것 때문에 늘 고민이에요. 딸 갖고 싶어서. 안녕히 계세요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진짜 찐이시네.